AJAX의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자, 멤버별로 AJAX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나, 플레이스백! 안녕하세요, AJAX입니다! 자, 함성 소리 한 번 더 확인을 이쯤에서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이따가 나올 에이프릴브로 오신 분은 소리질러요? 걱정하지마! 더 나와! 더 나와! 걱정할 거야! 걱정하지마! 김장훈씨 보러 오신 분? 참여! 자, 그러면 이제 AJAX 보러 오신 분! 함성! 감사합니다! 역시 소녀팬들! 요즘에 근데 보면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아이돌 그룹 중에 AJAX가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매력일까요? 아마도... 다소 말해주는데요. 말해주셨나봐요. 다섯 명이서 함께 잡초같이 살아남는 끈끈한 근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잘생김은 그 다음인가요? 어... 그렇다고 할까요? 어떻게 본인들 입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데뷔 4년차에요. 근데 공백이 조금 길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AJAX가 담고 싶은 워너비 그룹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직속 선배이신 클릭비 선배님이나 제스키스 선배님이나 WS 오븐이 선배님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은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조금씩 닮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잘생겼어, 우리는. 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부럽지? 이 얼굴로 태어났어 봐. 천하를 호동할텐데. 다른 연예인...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연예인들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들으세요? 누구? 일단 리너 형이 네. P&M 비전의 삐견 선배님. 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왜, 왜, 왜 조심스럽게. 다른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 조심스럽게. 있어요. 있어. 저는 김동완 씨도 좀 닮으신 거 같아요. 아, 네. 에릭 씨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또 다른 문제를. 우리 승협이는 배우 정희로 선배님. 오, 처음 시작해. 어, 저 되게 팬인데. 어, 그런 거 같아요. 저 혜경 씨 눈에서 하트 고맙소고. 네. 다음 누구 있어요 또? 네. 또, 또 있어요. 네. 우리 새로. 네. 새로운 저희 멤버 중이가. 2PM 선배님인데, 준호 선배님. 아, 눈, 웃음이 매력적이다. 그럼 저기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눈, 웃음 한번 발사 한번 해주세요. 5, 6, 7, 8. 우와. 우와. 아, 정말 테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운이 나왔습니다. 또 누구 있나요, 혹시? 아, 네. 윤영이 형이. 나 있어? 배우. 배우. 어, 배우. 이재훈 씨. 이재훈 씨.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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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시그널을 한번 어떻게, 시그널? 시그널이요? 예.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제가 AZX와 함께 하고 있는데, AZX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이다라는 수식어를 갖고 싶어요? 저희는 콜라 같은 그룹이다라는 명칭을 갖고 싶은데요. 콜라. 네. 많은 대중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밥 먹을 때 찾는 음료가 콜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뭐 옆집 형이나 동생이나 오빠나 그런 것처럼, 되게 사랑받는, 남녀노소 사랑받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정확히 말은 할 수 없다. 정말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정말 그런 브랜드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AZX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AZX의 노래 들려줍니다. 큰 박수로 만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